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받습니다. 박격희입니다. 저희가 A 코스 모이고 살거에요. 차분히 배운 데랑 해보세요. 안전하게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심지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감축 안주니까 마음 편하게 해요. 잘했어 아직까지. 감축 하나도 없어요. 제어변경 없이 쭉 직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나 믿고 갑시다 갑시다. 나 믿고 갑시다. 제네 씻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사고나게 안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놔둔거야. 자원차들이 그냥 확 튀어나오더라구요. 걱정하지 마. 그 앞에 차가 끼어들게 하려고 했어. 넓어 넓어. 그 앞에 있던 제네 씻어 앞에 있던 차가 앞에 차가 이제 거기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앉아 들어가다보니까 이제 그 차가 피하려고 이제 오른쪽 건데 보고 꺾었어. 그래서 우리 차가 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꺾고 있었어. 오른쪽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공간 피해서 가면 되는거야.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면 내가 꺾지. 가만히 안 놔둬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신차 따라가면 돼요. 네. 잠은 오고.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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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바꿔요. 2단 졸였다. 3단이 더 졸을 뻔했는데 감점은 아닌데 안 멈춰 약 300m 앞 고가자로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자로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제리시라 초행길인가 보다 초행길인가 보네 초행길인가 보네 조화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4분이야 초행길인가 보네 초행길인가 보네 네 알아요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신청때문을 꺼지 신청때문을 꺼면 감점 되죠 예 실수 말고 해 편하게 해 실수 약격인데 뭘 실수 잘해주고 있잖아 멘탈 모르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우회전하고 왼쪽 2차로로 진로 변경. 왼쪽 없으면 바로 들어가. 장치 크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 이거 말려줄게요. 만약에 저쪽이 차가 오면 이렇게 가다가 들어오면 알겠죠? 네. 왼쪽으로 차가 안 온다? 네. 바로 자칭 깜팡 켜고 바로 들어오고. 네. 오우 차가 온다고. 오른쪽 끝으로 들어와서 깜팡 그대로 켜놓고 그냥. 들어와서 차 안 올 때 옮기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기상캐스터 배경 아! 슈트도 이렇게 해야돼, 긴장하지말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른쪽으로 옮겹시다.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왜 우측을 안봐? 그래도 봐야돼.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잖아, 그 사이로. 그쵸?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약 5m 앞, 목회장입니다. 약 150m 앞, 목회장입니다. 약 150m 앞, 목회장입니다. 목회장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하나 더 옮깁시다. 소 Louis입니다. 고정기 기능으로 전해져서 회장입니다. 제한속도 60km 전해져서, 제한속도 40km 및 중간시가 정리됩니다. 제한속도 60km 전해져서, 그룹은 에너지 기능으로 나뉘는 고정단점입니다. 제한속도 40km 및 자리입니다.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유턴을 연상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른쪽 끝으로 마무리 멘틀 틀릴 때까지 갑시다 잘했어 아까 미약인 그쵸? 진로관리 할때 미약인 그 다음 엔진씨도 83점 할게요 79점을 깎이네요 장제 엔진 꺼둔요 잘했어 안전확인을 한번만 보면 되는건데 너무 잘했네 감사합니다